미용실이 한국 미용실은 미용실에 왔습니다. 아하 오랫동안 머리 손질을 못하신 할머니들을 위해 미용실을 간 거였군요. 에릭 오빠 센스 있다. 위트 있다. 제 할머님들이신데요. 태국에서 오셨고요. 코스타리카에서 오셨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예쁘게. 이미 너무 아름다우시지만. 말라 이거 어때요? 요거예요. 여기와 함께. 커트만 조금만 해드리면 되나요? 이럴 게다가 볼게요. 일단 누르기 이겨봐요. 비올라, 어떻게 하세요? 1.5월에. 1.5월에. 3월에. 3월에. 한국에 왔어요. 아, 그니까. 근데,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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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, 그니까. 그니까 더 짧은 거예요. 그리고 여기. 아, 여기. 네, 여기. 네, 여기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잘 뜯어 드릴게요. 네.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꿈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아니 더 젊어지셨어요 네 일어나 오케이 예쁜데요? 해결례! 해결례! 내 모든 게 다 이거네요 네, 근데... 마늘 생각해, 이리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lguno의 여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리를 얻어 entre os둘을 얻어 미 marido se divorcia 이혼했어요. 아이마 뷰티풀고 난 뷰티풀고 미모는 나의 무기. 아이마 뷰티풀고 난 뷰티풀고 모든 날 사와.